아이오 유워너비 블라삐! 안녕하세요 블라삐입니다! 네! 부산에 저희 블라삐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출동합니다! 출동! 출동! 정말 오랜만에 부산에 가는거라 너무나 떨립니다 저희가 자주는 못가지만 갈때마다 큰 함성으로 반겨주시는 팬 여러분들 빨리 보고싶네요 날짜가 언제죠? 3월 31일 일요일 오후 6시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보디움에서 저희가 미친시 한번 놀아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요 여러분들? 블라삐 파이팅! 블라삐 파이팅! 블라삐 파이팅! 그때만의 안재우 같으면 난리난리난리라! 감사합니다